신기하러 강성철 과연? 둘 다 오소독스 스타일 실력 좋아요 동격 위협적이에요 눈빛이 약간 주재석 닮았어요 라이트 와 지금 좋습니다 갑자기 박진강 넘치는 받아쳐야죠 우리 강성철 선수 강성철 선수 먼저 들어가야죠 네 아 화 파이팅해야지 네 난타전이후에 두 선수가 살짝 소광상태를 보였어요 먼저 들어가면 더 맞을 확률이 있어요 오 빨라요 오오오오 떨어지고 떨어지고 아 역시 떨어지자마자 바로 쳐라는 세컨 디지 프라임 복싱 자 복싱 이후로 다이스 분 같은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어요 오픈블록 오픈블록으로 하지마라 Clearly 훈련이 찾아오면 2등까지 여기서 짧게 짧게 와아 지금 좋습니다 와아 오랜만에 남타전 남타전 오오 그거로 쫓아가야지 쫓아가야지 우와아 지금 남타전 좋았습니다 아 오랜만에 박진감 넘치네 오우 바로갔어요 싸움 붙이러 우와아 지금 크로스까지 아, 좋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회전 이용해서 오, 이제 들어가면서 잽. 네, 좋았습니다. 오, 힘 좋아요. 아, 지금 화가 났습니다, 지금. 성철 선수. 강성철. 과연, 자, 한 번 더 불꽃이 튀겼으면 좋겠는데 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관중들을 위해서 한 번. 오, 들어오고. 카바하고, 라이트. 오, 바로. 또 떨어지고, 바로. 떨어지면 또 바로. 오, 두 선수가 이제는. 알았어요. 더, 더. 와, 하나 걸렸어요. 이야, 이건 두 선수다. 여기서 떨어지기가 아쉬운 경험입니다. 오, 지금 스톱. 뺏다 박았어요. 와, 저 뺏다 박는 건 상당히 슥빵이라고 그러죠. 슥빵인데. 상당히 고급 기술인데, 잘 박았습니다. 오, 뺏다 박는 거 어려운 건데. 오픈 블록 하지 말라. 먼저 가자, 먼저 가자. 앞선 따지, 앞선 따지. 세 개, 세 개.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 내 출신다. 지금 떨어지고 바로. 원투로. 자, 원투를 좀 많이 썰어놨는데. 와, 지금 하나. 오, 지금 하나. 오, 먼저 후불어 가, 후불어 가. 아, 지금. 아, 여기에서 이긴 선수 한 명에게 펀치 티셔츠를 주겠습니다. 아, 지금 결심 결심했습니다. 자, 끝나면 펀치 티셔츠 하나 갖고 와. 아, 여기에서 이긴 선수에게 펀치 티셔츠를 주겠습니다. 저희가. 네. 아, 근데 라지라. 괜찮습니다. 오, 라이트. 오, 많이 맞았어요. 와, 지금 거 많이 맞았습니다. 강산초가. 보디, 보디 한 번. 안 돼, 같이 가. 네. 자,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먼저 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와, 퍼딱박. 아, 2라운드 끝. 오. unten. 거기에 있는 Havenydon.